나 좋길래 그 얼마나 좋길래 그리운 마음을 안지 못하니 아버지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엄마가 그래 어때 내 그런 거니까 필또 아들이잖아 필또 아들 필또 아들이 선주 앞에 붙었다는데 내가 그걸 그냥 놔둬야 되겠냐 봉준호 선주 얼마나 좋아 아버지 그게 참 이상해요 안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이 그렇게 소중해지죠 서동서 아버지라는 형이 찾아오셨다는데요 남부가 남부가